안녕하세요 나이미스입니다 올 9월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가 열린다죠? 네 바로 세계 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인데요 네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주제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라고 해요 네 헌법재판으로 사회갈등은 줄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결국 다툼 없이 모두가 사회적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네요 네 저희 나이미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세계 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파이팅!